초등학생 제자에게 원시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등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검찰이 항소를 했지만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씨는 2021년 3월에서 8월까지 학생 5명에게 15차례에 걸쳐서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일부 학생들의 학습 태도를 지적하며 이렇게 글을 쓰는 건 원시인들이 하는 것 이거 못 풀면 원시인 머리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또 수업 시간에 떠든 학생을 교실 앞에 불러 세워놓고 다른 학생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보라며 야단을 치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시인 발언은 비유적 표현으로 학생들에 대한 비난으로 보기 어렵다며 고의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A씨가 학생들의 잘못과 실수를 공공연하게 거론해 창피를 준 것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습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지도와 훈계는 학생이 사회규범들을 익혀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함으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며 다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두óm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남은 학생들이 있는 학생들의 학생들의 학생들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학생들에게 학생들을觉합니다.